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고백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였죠. 또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전설에 불과하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세요. 천사들이 고백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서 빨리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덤에서 떠나야죠. 무덤에 묶여가지고 질질 눈물 흘리고 질질 짜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은 무덤을 빨리 떠났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히 무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누워계신 돌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큰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형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희귀가 얼마나 흰지 흰지 하얀 눈같이 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죽했어야 로마 군병들이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 말씀하였죠.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송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덤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데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당돌하게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갔습니다. 나 예수의 제자니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선언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마 산 몸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분은 다시 사실 뿐이여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은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죠. 누가 보금 24장 3절 말씀 보세요. 누가 보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3절 말씀 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감히 누가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가겠습니까? 아무도 무덤 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무덤이 비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죠. 다른 종교 보세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의 마오메트도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신 무덤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제리 마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싹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아니죠. 언젠가는 그곳이 부활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시체가 없는데 무슨 무덤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빨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나빨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무덤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도 무덤에서 떠나야 되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싹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통곡과 눈물과 절망이 그늘져 있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입으로 죽음을 고백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무덤을 떠난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아직도 무덤 속에 머물러서 눈물을 흘리며 질질 짜고 있습니까?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만 믿지 말고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죠.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너희를 다시 살리실 줄 믿노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지만 예수를 떠나면 예수와 함께 살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이제는 죽음과 사망과 절망이 엄습하는 무덤에서 떠나 소망과 희망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부활의 권능으로 벌떡 일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왜 빨리 무덤을 떠나야 됩니까?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베리라.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세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꼭 하겠습니다. 꼭 갖겠습니다. 꼭 그 말씀대로 이루겠습니다. 대답은 잘하죠.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절대로 자기 일을 먼저 하지 자기가 입으로 약속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구속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절대로 헛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의 첫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첫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에 어디서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곧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셨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물고기를 잡는 직업 오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왔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제자들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셨는데 사람은 낚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하고 장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만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갈리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바라옥기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는지 어디에서 부르셨는지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왜 빨리 무덤을 떠나야 됩니까? 세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루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간 거죠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덤에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죠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는 분은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됩니다 아니 세상도 보세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분들이 그분을 붙잡아 주고 그분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말은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신 바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앞길이 환하게 열어주시는 거죠 누가 보금 24장 6절 말씀 보세요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금 24장 7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금 24장 8절에 여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재로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생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리우고 그리고 인자가 모호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달려가야 됩니다 여자들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빨리 달렸습니다 얼마나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간 거죠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니까 빨리 가서 8절 제일 끝에 보면 다름질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인생은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어가는 인생 두 번째는 걸어가는 인생 세 번째는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시키는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어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채워져야 돼요 마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맨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는 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